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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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먹는 생물입니다. 오늘은 조카랑 같이 대왕마카롱이랑 머랭쿠키를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네, 알았어 우유 맛있어 뭐 먼저 먹을래? 머랭 쿠키? 쿠키 먼저 먹을거야? 마카롱 먼저 먹을거야? 벌써 녹았다 날이 더워서 녹아버렸어 한 잔 먹어볼게 아이스크림? 응 맛있어? 맛있어? 마카롱 먹어볼래? 너무 큰가? 썰어줄까? 반절 반절, 먹어보자 맛 어때? 맛있어? 맛있어보니 썰어주세요 얘들아 맛있는데? 뭐야? 칼? 응, 칼 플라스틱 칼 또 한 거 먹을거야? 뭐 먹을래? 우유 우유? 우유 중에 우유 알았어 우유 얘네 다 녹아버린다 날이 더워서 다 붙었어 응 붙었다 응 다 붙었어 뭐 먹고 싶어? 이거? 여기 여기 이뻐? 얘도 썰어줄게 아 맛있어? 맛있어? 뭐가 막 씹히는데? 그거 이거 핑크색 응 핑크색이 막 씹히는데? 삼촌 더 먹어볼게 음 음 음 음 새콤해 잼은 식탁에 닿으면 끈적해 음 맞아 우유 우유 먹을거야? 음 목 간질거려? 그만 찍을래? 알았어 그만 찍자 엄마한테 가자 응 조카가 자기도 먹방 찍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와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 대항마카롱 한번 먹어볼게 다 같이 먹으면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조금 더 맛있어요 음 좀 더 맛있게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으면 그래서 치즈맛 안에 필링이 4가지에요 커피 맛, 치즈 맛 이거는 슈팅 스탑 이거는 바닐라 그냥 마카롱 탱탱 앙버터 양념장 , 바삭, 바삭 교수, 고구마, 고구마, 고구마 곧 곧 곧 곧 곧 단맛은 지금 괜찮거든요? 근데 느끼해요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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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바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